정현이가 힘이 엄청 세요. 몸에 힘 엄청 세잖아. 다리를 완전 다 올린 거야? 아니에요, 한 다리. 한 다리는 저 누각에 걸치고 그 위에 앉았는데 거의 뭐 시몬스인 줄 알았어요. 부족해? 좀 더 영혼을 넣으라고. 이 영혼을 좀 더 넣었다간. 장막을 쳐야 할 텐데. 갔어? 꼭 지나고 없던지. 하지마, 잘라줘. 아니야. 소리를 증폭적으로 들었는데. 대박이다. 빨리 넘겼어. 빨리 넘겨주세요. 그렇지. 저거는 형이 그냥 하신 거죠? 소리 지른 거는. 어? 소리 지른 거? 근데 사실 그때 분위기가 우리가 좋았다 보니까 좀 오바한 것 같아. 너무 약간 창피하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봐서 그렇지. 방송 때는. 맞아요. 진짜 웃었어. 재밌었어. 일부러 들리라고 한 거니까. 우리 사이 좋다. 사실 뭐 약간 어흥. 약간 그런 의도를 하긴 한 거였는데. 아니, 그리고 그게 소리만 나간 게 아니라 리액션이 같이 나갔잖아. 그래서 전혀 괜찮았어. 역시 선배님. 감사합니다. 소리까지는 괜찮았는데. 여기 호흡이 너무. 왜? 거친 호흡. 너무 그냥. 이게 아니라. 호흡. 이러는 거야. 호흡. 절종이가 뭐예요? 뭐지 뭐.